아 아 아 아 좋아요와 구독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찬zony 깜짝이야 얘도 비행기 때문에 내 소리 못 잡았다 긋적 어떡해 죽늘 아 너무 멍청 애도 내 소리듣고 왔나봐 집으로 가면 안돼 아깝다 한 개밖에 없어서 한 명 더 왔는데? 아 당전하지 말고 아 당전하지 말고 아 당전하지 말고 여기도 오토바이 대자 있고 다들 양육이는 딱히 안 건드는 게 아 미안 해우소 나온다고 그걸? 왜 굳이? 타려는 거야 이거 설마? 같이 안 타지는 지 좀 됐는데 비킨다 나 비킨다 아 왜 붙었어 어쩌자고 아 왜 아니 왜 그러는데 왜 아니 총을 왜 왜 총을 왜 빼지? 아 밟히지도 않아 저거 아 밟히지도 않아 저거 총알이 없어서 살았다 총알이 없어서 살았다 총알이 없어서 살았다 차 터지자마자 멍칫 키키키키키키키 숨 안 썼어 나 숨 참았어 차 딱 말아갖고 걔가 볼 때 심장이 철렁했다고 나도 나도 아 밟히지도 상투사 까빠야 아니네 아니다 어 소름이 끼치겠는걸? 막무? 칩을 뚫어야 되는 건가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 안가냐? 아 안 먹어지나봐 가라 왜 안가고 있어 왜 안가고 있냐고 여기서 왜 안가고 있냐고 여기서 야아 왜 안가아 죽어버려 나 이 나쁜 자식아 아니 이걸 왜 안가고 있어 이걸 왜 영혼의 맛 따위를 하고 있냐고 아니 인내심이 아니라 멍청한거야 저거는 찍힌 못생각이 없나봐 쟨 나만 잡으면 되나봐 아 아 와 저기있다 저기있다 찾았다 찾았다 제발 이제 기도매타 네명 건너 하나 내 앞에 하나 여기 하나 자그자만 줬고 살려줘 나 만개야 제발 한 번만 봐줘 하하하하 아 어떡해 아 여기 안가냐 겁나 무섭겠어 어떡하지 나 진짜 질질거 같애 쟨 왜 양쪽에다 시비라고 하는거야 쟨 왜 양쪽에다 시비라고 하는거야 내가 제일 불리하다 아 렉거리는거 뭐야 아 갑자기 여름 와 와 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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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피가 없어도 내가 더 없지 않았어? 나는 얘랑 싸워가지고 피도 구상도 먹은 상태였고 자기장을 뒤에서 윙 하면서 먼저 맞았는데 쟤도 자기장에서 맞았나? 순간이 더 깜짝 놀랐네? 응? 깜짝 놀랐네? 응? 하하하하하하 아 이거 렉이겠지? 아 이거 내 가운데 껴가지고 조절됐어 우와 그 와중에 개잘 썼네 진짜 아 얘도 피가 좀 없었구나 아 얘는 자기장이 진작 맞아서 피가 줄었네 근데 한 대 더 먹고 자기장 어 안 맞았네 아 그래서 구상을 먹었네 나는 기억 안 먹어졌네 어 한 대 때렸다 아 내가 한 대 때렸다 어 뭐야 한 대 때렸다 어 한 대 때렸다 어 한 대 때렸다 아 내가 한 대 때렸다 어 뭐야 한 대 때렸다 이거 자기장 이거 아 이렇게 하면 보이는구나 그냥 쏜게 맞았단 말이야 그냥 쏜게 맞았단 말이야 어 맞혔다 하하하하하하 뭐야 이거 봐 머리 맞혔어 와 그 와중에 헤드를 엘리 감사합니다.